TKBN 500회 특집 방송을 이어나갈 정서윤 인사드립니다 금순이 가수 빈말이라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 말을 해줘요 정말 사랑했다고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도 그 말이 듣고 싶어요 한 마디 말을 해줘요 이대로 가지 말라고 다시 또 만날 수는 없어도 웃으며 떠날 수 있게 이 말이라도 당신 아는 모든 말 가슴 치며 믿고 싶어요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무치게 그리울 테니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빈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대 없이는 허전한 가슴 빈말인 줄 알고 싶어요 빈말인 줄 알고 싶어요 빈말인 줄 알고 싶어요 빈말인 줄 알고 싶어요 한 마디 말을 해줘요 이대로 가지 말라고 이대로 가지 말라고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거짓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그대 없니 허전한 가치 기댈 것이여 다하고 기댈 것이여 다하고